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오늘 눈을 딱 떴는데 너무 우울한 거야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쿠키를 샀어 나에게 주는 선물처럼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선물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걸 지금에서 깨달았어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야 너무너무 봄날 햇살 같은 느낌이야 박수? 그 분 봤어? 넌 수업 들을 때가 제일 예뻐 그냥 너희들은 그 자체로 너무 빛이 나 오늘 내가 너무 우울해서 바이오리듬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책을 한 권 읽기로 했고 여기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법의 문장을 좀 읽어주려고 해 아직 행복을 기다리고 있을 당신에게 하고 싶은 것을 간절하게 떠올려 보세요 어때? 조영아 선생님이랑 눈을 말 쳐야지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응? 조영아 인사 좀 해줘 왜 벌써부터 책을 피고 있어 그럴 거면 AI 튜톤한테 가서 배워 왜 나한테 배워 수영아 쌤을 보고 얘기해야지 얘들아 근데 오해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수영이가 T야 T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응원해 주자 수영아 쌤은 너 있는 그대로 응원해 난 너의 웃는 모습이 좋아 알겠지? 이거 너 선물로 줄게 우울하니까 주는 거야 내가 우울하니까 수영아 쌤은 오늘 우울해서 우울쿠키 샀거든 우울쿠키 한 번 먹어볼래? 우울한데 왜 쿠키를 사요? 우울하면 뭐해 그러면? 우울한데 쿠키 사는 거 말고 뭐가 방법이 있어? 얘들아 수영이는 우울이란 감정을 모를 수도 있어 수영아 잘못된 게 아니야? T라서 그런 거고 T라고 틀린 게 아니야 그냥 좀 부족할 뿐인 거지 AI가 절대 못 따라오는 능력이 뭐야? 공감 능력 난 눈빛만 봐도 알 것 같거든 너희들의 기분을 내가 수영이는 좀 어려워 어렵지?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지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수영아 쌤이 목이 너무 아픈데 보리차 마실까? 녹차 마실까? 티백이 두 개 있어서 목 아프시면 보리차가 낫지 않을까요? 봐봐 수영아 잘 봐 준영아 쌤 목 아픈데 보리차 마실까? 녹차 마실까? 숨겨진 맥락을 파악을 해야지 난 대화를 하고 싶은 건데 쌤이 목이 아파 보리차 마실까? 녹차 마실까? 얼마나 아프세요? 괜찮으세요가 먼저 아니야? 얘들아 알겠지? 수영이는 우리랑 생각하는 게 아예 달라 티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근데 티들 수영이 같은 특징이 그거잖아 교통사고 났다 엄마가 수영이한테 전화했어 수영아 엄마 교통사고 났어 서있는 차? 달리던 차? 몇 대 몇이야? 보험은? 우리 대인보상 2억인가? 안 다쳤어 괜찮아 알겠지? 수영아 어려운데 이게 다 사회화의 과정이거든? 어렵지만 노력하면 될 거야 수영아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거 쌤은 수영이가 어떤 걸 하더라도 늘 변화 없이 널 사랑할 거야 쌤은 변화 없이 수영이를 사랑할 거야 이수영 어릴 때 이런 것도 안 배웠나 봐 잘 봐 희수야 쌤은 항상 널 사랑할 거야 뭔 차이인지 알겠어? 뭐라고 해야 될 거 같아? 생각해봐 누가 사랑해요라고 하면 저도 사랑해요라고 한다 코딩 넣어줄까? 사랑해요 뭐라고? 다 같이 뭐라고? 사랑해요 우리도 수영이를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? 우리 다 끝나고 수영이 한 번씩 안아주자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모의고사 본 거 성적표 나오는데 궁금한 사람?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이 성적표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 너희 목표대학이 어딘데? 성적에 맞추는 대학이 목표대학이야? 가고 싶은 대학이 목표대학이지 왜 목표대학을 너네 성적에 맞춰 준영아 6명 몇 등급이었어? 4등급?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딘데? 꺼지라 그래 점수에 맞춰서 할 거면 너네 나이가 아깝지 않아? 교복이랑 죄수복을 입고 교실이랑 감옥에 갇혀서 출석부란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? 28청춘이잖아 28청춘 목표대학을 왜 그렇게 낮게 정하냐고 꿈은 높을수록 좋다니까? 가고 싶은 목표대학을 간절히 바라는 게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니까? 수영아 너 목표대학은 어디야? 현실적으로 경기권? 현실적으로 경기권? 현실적으로 하버드라고 해 수영아 너의 꿈을 깎아먹지 마 엿박고 먹지 말라고 너 부동산 업자야? 왜 너의 꿈의 크기를 너가 정해? 서울대 그냥 원서 넣어보라니까? 혹시 알아? 될지도? 아니 서울대 어떻게 봐요? 수영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도 모잘라 얘들아 너네가 수영이의 친구라면 이러고 있을 때 이걸 계속 옆에서 지켜볼 거야? 응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수영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할 수! 할 수! 할 수! 할 수! 할 수! 수영우미네 서울대를 어떻게 가요? 아니 무슨 6등 prod 바브드하고 뭐구 서울대도 뭐구 경기권도 못 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성적으로 대하다 해봐서 혹시 그럼 뭘로 가요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1등급이었는데 선생님 때문에 6등급 뗐어요 위로락치고 자꾸 뜬금없는 소리만 하고 말에 논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F예요 어떡해 소임으로서 필요한 게 공감인 줄 알았지 나는 정작 필요한 공부는 다 학교에서 배우잖아 왜 이제 말해 그거를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더 시원하다 좀 더 해봐 그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 풀릴 수 있다면 같이 해볼까? 어떻게 했어? 한번 다시 해볼 수 있어?